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큰 어려운 고통 큰 좌절 그리고 큰 실패를 겪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통을 빨리 털어버리려면 안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또 빨리빨리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 큰 고통의 문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또 아물고 해결하는 부분들도 단계를 거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하다가 저도 뭐 조기축구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발떡 일어나고 서로 친해지고 근데 만약에 누구랑 이렇게 공중보를 다투다가 확 넘어져서 쓰러졌어요 뭐 그때는 막 아프죠 막 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다가가가지고 빨리 일어나 일어나야지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면 안되겠죠 이렇게 몸을 부추게 해가지고 일으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아 할 때는 놔둬야 돼 그럼 가서 어디가 아픈지 어떤 얘기를 해보고 일어나게 돼도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일어날 때는 부축을 해 주더라도 바로 그런 것을 연관해서 이렇게 오늘 제목 연관에 생각해 보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전에 제가 동해쪽인가 국도를 쭉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한 양양쯤 됐나 거기서 갑자기 이제 차가 막혔어요 보니까 바로 앞에 SUV 차량하고 오토바이가 부딪혔어요 그러니 보니까 오토바이 기사가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막 아파하고 있는데 SUV 기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거나 부축하지 않고 전화를 하고 있대 그 이제 119에 전화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잘 모를 때가 되니까 아니 뭐 저런 다 있어 저 나쁜 놈 아니라고 지금 사람이 저렇게 막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전화를 하다니 막 이렇게 그때 제 곁에 있는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사람 지금 굉장히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지금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을 때는 함부로 안다거나 함부로 이렇게 어휴 괜찮으세요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최소한의 응급조치는 하더라도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호흡 기도 유지라든지 뭐 이런 그런 뭐 그런 아니면 뭐 심장이 정지 됐으면 이제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최소의 응급조치를 하고는 함부로 그 사람을 다루면 안 되고 빨리 전문가들이 와서 들 것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가 막 안고 가장자리에 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뭐 그때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우리가 몸을 다치게 되면 종류가 다양하죠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밴드입니다 밴드 딱 다치면 밴드 딱 붙이고 딱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한 며칠 있으면 딱 낫어요 옛날에는 밴드가 잘 떨어졌는데 요즘은 처음에만 잘 붙이면 며칠은 안 떨어져요 근데 밴드로 안 되는 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닫히고 그러면 이제 살이 아주 천천히 세살이 돋아나야 될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체도 있죠 아니면 어떤 거는 수술을 해야 좀 큰 거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서서히 또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의외로 상처는 깊은데 내가 소홀히 다루거나 반창고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대가를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일들도 있죠 저도 그런 기억이 어렸을 때 개구장애 시절에 맨날 이 팔꿈치하고 무릎은 늘 까져 있어 가지고 항상 딱 지지고 또 고름이 들고 막 그랬어요 낫다 보면 어디 가서 또 놀다가 또 다치고 또 어디 더러운 물에 가서 놀고 막 이러니까 안 나서요 계속 흉터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조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금방 나올 줄 알고 아무렇게나 했다가 오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탈진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탈진 우리가 탈진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탈진이라는 거는 그날 컨디션이 나빠서 탈진했다기 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고 누적되고 밀리고 밀려서 어느 날 다 이렇게 탈진 된 거잖아요 충분히 원인도 생각하고 하면서 서서히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만 쉬는데 그러고는 조금 쉬는 거 같다가 다시 또 뭐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저도 그렇고 운동 얘기를 한번 해보면 유명한 운동선수들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워 미안하지만 우리 식구 아픈 것보다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또 상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선수는 어느 부분 어디를 다쳐서 무슨 해외의학적인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선수가 다치면 수술하는 얘기도 상세하게 나오고 재활하는 얘기도 그냥 막 상세하게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의 재활 이런 과정을 보니까 배울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가 다치면 축구선수는 주로 다리 쪽 또 야구선수는 주로 팔꿈치나 어깨 쪽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치면은 이제 다친 부위를 수술하거나 치료한 다음에 재활 과정을 하잖아요 재활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뭐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저절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재활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재활 재활이라는 게 다시 활동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시 활동한다 근데 이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리 하 힐 리 테이트 혹은 리 하빌리 테이션 뭐 이런 요게 재활이거든요 A로 요게 아주 영어 단어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위 라는 말은 again 다시 라는 말이잖아요 again 다시 한다 하빌리 테이트 는 뭐 굳이 하빗다레 라틴얼 하빗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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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미가 뭐냐면 딱 맞추다 이런 fit 혹은 suitabl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uitable 아주 적절하다는 말이잖아요 fit 몸에 딱 맞고 어떤 경우에 딱 맞는게 fit 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재활이라는 말은 다시 옛날에 딱 맞았던 때 옛날에 잘 되었던 때 옛날에 아주 이상적으로 작동하던 그때로 돌아간다는 말이 영어에서 재활입니다 아주 뜻이 조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잘 됐던 단순하게 낫는 것만 얘기하는게 아니죠 재활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낫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옛날에 잘 되던 그 모습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구선수 같으면 우리 유현진 선수 같으면 옛날에 공 잘 던지던 그 상태까지로 맞춰서 그때까지 돌아갈 수 있어야 이것이 재활이죠 박지성 선수가 다리 다쳐서 한 1년 정도 재활 했잖아요 유현진 선수도 한 1,2년 했고 그런 긴 시간 재활이라는게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옛날 잘 되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단순하게 그 부위만 낳으려면 쉽죠 그래서 그런 옛날 모습으로 운동선수가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선수가 말이죠 부상 당하고 회복하는 이런것이 리하빌리테이트고요 또 있어요 교도소 우리가 죄수 있잖아요 교도소 교도소 용어가 이 용어입니다 죄수가 리하빌리테이트 재활 됐다는 말은 오히려 우리 용어로 하면 갱생 됐다 우리 갱생 그런 말 하죠 갱생 다시 옛날 착하다는 모습으로 옛날에 사회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범죄조절이기 이전에 순수했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화시키고 가리키고 또 벌도 주는 것이 교도소가 되는 거죠 교도소의 목적은 뭡니까 처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리하빌리테이션 재활시키고 다시 태어나게 갱생시키도록 하는게 바로 이 리하빌리테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리하빌리테이션 할 때 되는 죄수를 불러 가지고 당신은 교화됐다고 생각합니까 리하빌리테이티드 당신은 교화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이란 말은 단순하게 상처만 났고 딱지만 떨어진다고 재활이 아니고 이전에 잘 됐던 모습 이전에 순수했던 모습 오염되기 전에 모습 이전에 내가 잘하던 그 모습까지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재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고통을 겪고 실패와 좌절을 겪는 일들은 바로 이런 리하빌리테이트의 그런 과정처럼 세계적이고 시간을 요하고 또 충분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재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전문가들이 붙어서 하잖아요 아이언봉이 100억씩 되고 이런 선수들인데 최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 딱 수술을 하고 최고 실력 있는 어떤 재활 훈련가들이 옆에 붙어서 아주 작은 신경 하나 근육 하나 뭐 이런 거 하나라도 다 봐가면서 아주 그냥 단계별로 재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처럼 최상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그러니까 절대로 재활 단계는 서두르면 안 되고 뭡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서 이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큰 고통을 당할 때도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회복을 해야 된다 충분히 치료해야 된다 충분히 이 과정을 겪어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충분히 겪어야 그래야 우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시 운동으로 돌아가자 올림픽 선수예요 올림픽 출전 그러면 이렇게 길게 못하죠 지금 올림픽 당장 지금 한두 달 뒤에 올림픽인데 내가 다쳤어요 그리고 그 올림픽에 선수가 되기까지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평생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잖아요 올림픽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렵게 지금 국가대표로 와서 지금 그동안 준비했는데 아휴 한 달 앞둔 놓고 두 달 앞둔 놓고 다칠 수가 있죠 그때는 이런 충분한 재활이 못 되죠 어쨌든 응급 조치를 하고는 정신용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다 끝나면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회복을 못하는 수도 있다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충분한 회복을 못하고 재활을 못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메달은 땄으나 나머지 선수 생활을 못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는 뭘로 갔게 했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이 올림픽이라는 기회가 생애 마지막 기회니까 일을 악불로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 프로 선수라든지 이런 개념은 다른 거죠 매일 운동해야 되는 사람은 매일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매일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충분한 이 재활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오랜 세월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또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은 올림픽 같은 단기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매일매일 경기해야 되는 매일매일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성취해야 되는 또 매일매일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장거리 경기가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할 일이 매일매일 있고 매일 나는 아프든 뭐하든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큰 상처를 얻게 될 때는 빨리 나으려는 생각 빨리 떨쳐버리려는 이런 털어버리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은 금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충분한 치료의 시간 충분하게 아무는 시간 섣불리 내 고통을 정리하고 섣불리 이거를 털어버리겠다는 생각 물론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상처는 큰 상처는 조급한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또 안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큰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는 또 살아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슬퍼할 틈도 없이 고통을 빨리 지나쳐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또 내가 남들 눈에 고통 당해서 막 쓰러지고 나약하는 모습 보이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럼 막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 눈에는 그럼 남들은 뭐라 그러니 어쩌면 저렇게 의연하세요 그런 큰일 당하고도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또 무슨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었고 모든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개념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충분한 치료와 회복의 단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쁜데 정답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강좌를 통해서 쭉 고통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조금씩 나를 조정할 수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사실은 그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살아오면서 아무리 다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아야 되었죠 아파도 이를 악물고 진통제 먹으면서 막 일을 해야 됐죠 또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아비로 어미로 가장으로 또 지도자로 또 지도자 또 어린 청년인데도 가문을 지탱해야 되는 그러한 그 가문의 기둥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이 아프든 뭐하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현실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이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훌륭하고 숭고하고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들놈들 그렇게 얘기하죠 대단하십니다 참 그걸 잘 견뎌내시다니 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부실공사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장기전 늘 경기를 해야 되는 프로선수라고 할 때 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부실공사입니다 당장은 공사가 빨리 완공이 돼서 보기는 좋지만 부실공사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에 손해가 오죠 계속 손 봐야 되고 처음에 뭐 원가 좀 절감하려고 몰래 이렇게 뭐 했다가 그냥 더 많은 돈이 들어 더 많은 시간이 들어 계속 여기서 물이 새 이거 고치죠 부실공사 한 겁니다 내가 그 어려울 때 그냥 뭐 금방 털고 일어나는 것 같으면 남들 보기엔 좋고 훌륭하십니다 그러죠 그러나 나는 제대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긴 시간 그것을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큰 건물을 질 때 어떻게 합니까 기초공사를 하고 한 층 올려서 콘크리트를 붓고 또 말려놓으면 또 한 층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지금 부실하게 덜 말랐는데 여기에 그냥 빨리빨리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래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 수도 있지만 혹시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물론 다 저나 여러분이 어려운 과정이 생기면 할 일이 많고 더 힘듭니다 더 바빠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건은 내가 이걸 이렇게 긴 시간 회복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나의 상처를 섣불리 빨리 털고 잊어버리려는 마음보다는 서서히 이걸 치료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분명히 내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건강도 건강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염증 같은 거 이런 게 많으면 건강이 안 좋은 거잖아요 뭐 플라그라고 하나요 플라그 우리가 플라그 플라그라는 말 하죠 뭐 이 사이에 이렇게 끼는 걸 플라그라고 하지만 사실 몸 전체에 돌아다니고 있는 찌꺼기 염증에 부스러기 이런 것도 다 플라그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이 몸 돌아다니다가 혈관 같은데 달라붙는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혈관이 막히고 뭐 뇌 쪽으로 돌아가다가 그게 붙어버리면 뇌에서도 뇌경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고 심장 근육 같은 데서 이런 게 생기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중요한 혈관을 막히면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려운 일 큰 고통을 당할 때 생기는 염증과 상처 덩어리 파편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회복이 안 되면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정신 세계를 어느 순간 확 잡아먹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천천히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어려움을 당하면 단계별로 전문가들이 붙어서 서서히 단계별로 그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남아 있어서 염증이 되고 풀라고 해야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있죠 요만한 일이 생겼는데 물론 약간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고 굉장히 예민하게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반응해서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아니 어떻게 물론 저런 일이 저런 일이 저 정도 일이 왜 저렇게 반응을 하고 예민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분노한다거나 막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이 유발한 사건이 있죠 곧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내면에 어렵고 힘든 상처가 90%가 이 사람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산 밑에 있는 마그마처럼 푹푹푹 끓고 있는 거예요 과장돼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작은 거일 수도 있고 90%가 아닐 수도 있죠 하여튼 이런 염증이나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할 때 내가 더 많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요만한 일이 생길 때 화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불안해지죠 작은 일인데도 다음들은 다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더 많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교수님의 자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번 그 얘기 해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십니다 요즘 어떻게 계신지 모르게 방송에서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이 교수님이 이제 대학원 시절에 저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고등학생 때 이분도 이제 이분은 심리학자입니다 그 심리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진단하고 회복하고 싶어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교 때 굉장히 이분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적으로 어머니를 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다리 붙잡고 달려들기도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숨어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오늘 약간 내성적인 성향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옛날에는 골목 자기 집 앞에 대문이 있죠 대문이 작잖아요 작은 대문이 있고 골목이 조그만한 골목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문에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골목 골목으로 여학생들 몇 명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암흑암흑에 걔 진짜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더래요 사실은 그분 못생긴 얼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냥 왜 그렇게 툭 그냥 별로 비중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걔 왜 이렇게 못생겼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건강했으면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기고 앉아 네가 더 못생겼지 이렇게 하고 하루 정도 이렇게 하다가 말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학생 때 마음이 큰 애성적이고 나약했어 그래 가지고 고교 때부터 이분이 밖계를 잘 안 나갔답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학생이 내뱉은 말은 정말로 우리 보면 3%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병들었던 게 97%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 갑자기 큰 상처가 유발이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분이 그 그 상처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항상 도서관에서만 공부하고 활동하는 데는 안 가고 이랬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도 심리학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얻어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많이 변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변했는데 아예 세월이 흘렀어요 약 한 30년 막 30몇 년 흘렀어요 이분이 따님이 그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따님이 미팅에 나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 미팅 근데 어느 날 딸이 돌아와가지고 아빠한테 그러더라 교수님한테 아빠 아씨 정말 기분 나쁘게 기가 막힌 일 다 봤네 왜 딸아 오늘 미팅 했는데 근데 어떤 놈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러더래 그런 나쁜 놈을 봤나 막 흥분해서 쌀이 그냥 막 울랑말랑 하더래 이 순간에 교수님은 뭡니까 하늘이 내려앉는 그러한 그 큰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삼십 몇 년 전에 내가 그 일 하나로 생에 정말 긴 시간을 데인 깊이로 살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버 이 따님은 전혀 그런 영 아무 관계없이 잘 지내라 무슨 그날만 웃긴 놈 지가 다 못생겼고 이렇게 하고는 그날만 그랬지 왜 그랬습니까 이 따님은 이 교수님이 그래도 자기의 그런 모든 단점을 알고 그런 것들을 치유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자녀를 이제 자녀를 키우고 할 때는 옛날에 그게 안 되도록 아주 밝고 또 이 교수님은 자랄 때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맨날 패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내성적이었지만 자기는 좋은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딸을 키웠으니까 딸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딸이 건강하니까 그 미친놈이 못생겼다고 해도 그 미친놈 봤어 이렇게 하고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이게 정신의 건강인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건강은 상처가 와도 금방 낫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많은 건강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만 와도 아파 작은 것만 건드려도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살짝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 3% 20% 50% 있겠죠 오면 내 상처가 덧붙여져서 더 큰 아픔을 겪고 더 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는 기간이 걸려도 잘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때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당하면 사실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잘 안 돼 있고 또 어떤 상담치료나 정신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숨기고 살면 상처가 있으니 나중에 상처가 더 지고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충분한 회복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작은 거라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부리가 한 오래전에 한 10년 됐습니까 서해안에 그 유저손이 좌초돼 가지고는 바다에 그냥 막 시커멓게 기름이 깔렸잖아요 무섭지요 또 어부들은 보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죠 고개를 잡아야 되는 바다에 그 기름이 깔렸으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착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자원봉사해 가지고는 그 기름을 하나하나 다 닦아 냈죠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해결이 됐죠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치웠습니다 우리가 수거한 거는 뭐 몇 달 정도 되겠죠 바다는 우리가 수거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길게 그 모든 상처를 서세히 치료를 해서 이제 서해안 갯벌이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아무 문제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갯벌을 조사해 보면 옛날 그 유조선 좌초의 흔적이 도초에 찾으면 남아 있어요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상처가 최소의 상태가 되도록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상처가 아니라 정말로 추억의 상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물론 그렇게 제로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노력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수고하면 내 상처는 내 상처가 영향을 좀 덜 주는 그러한 그냥 옛날 한때 있었던 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회복하면서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죠 현실 여건이 얼마나 우리가 다 바쁩니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건 아니고 상처는 빨리 털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하지 말아라 긴 시간에 털을 회복하고 리하빌리테이트란 말 했죠 옛날처럼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는 우리 몸에 불순물로 남아서 내 마음의 불순물로 남아서 항상 언제든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은 평생 한 4,50년 모르던 상처를 뒤늦게 깨닫고 그것도 4,50년 넘어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거든요 우리 상처라는 건 모르는 상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상처는 함부로 빨리 털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렇지만 뭐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다 뚜렷한 어떤 해결책의 정답은 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함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뚜렷한 정답, 왕도, 뿅하는 길 그런 건 우리가 제공할 수가 없죠 그런 길은 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내 갈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내가 할 길을 또 내가 또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모습들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 이 삶의 큰 상처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바로 나죠 나에 관한 일이죠 또 내 몸에 대한 일이고 내 정신에, 내 마음에 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겠죠 결국은 나만이 물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으로 그 최종적으로 내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이는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나만이 문 빗장을 닫을 수 우리가 결자해야지 그런 말이 있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한 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는 결국은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려운 고통 어려운 상처를 이야기할 때는 결국 내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것이고 또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의 방법들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결국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강의를 보시면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이 강좌를 보신다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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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